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국뽕방송 프렌즈 FM 특집 공개방송 매규정각의회 특별전 기념 시민음악회 오늘 진행을 맡은 주고 싶은 마음 듣고 싶은 얘기 MC 이준기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동건 상병과 김보석 상병의 마이크를 이어받고 이렇게 여러분들 만나게 되는데요. 안 좋으세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뜻깊고 정말로 소중하게 기억될 날에 함께해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를 오랜만에 보신 분들도 많을텐데요. 어떠세요? 괜찮나요? 오늘 즐길 준비는 되신겁니까? 즐길 준비가 됐다면 큰 암성을 질러봅시다. 하나 둘 셋 방송!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공개방송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그래도 날씨가 조금 더워서 여러분들이 불편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요. 지금은 그래도 시간이 어느정도 지나서 그런지 선선해요. 그렇죠? 안 선선하구나? 선선해요? 오늘 여러분들 더운 이 정말로 답답한 느낌을 오늘 출연하신 많은 가수분들께서 시원하게 알려드릴겁니다. 함께 즐겨주시길 바라면서요. 이제 만나보실 가수분을 바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전에 저에게 분대장 자리를 넘겨주신 신화창조인가요? 신화창조 함성 시작! 역시 14년차 아이돌의 팬 여러분들은 다르십니다. 다음 만나라고 할 분이 바로 우리 홍보지원대에서 상당히 정신적인 지주 역할을 하고 계시는 이선호 병장님의 무대를 준비했습니다. 자, 댄디한 남자 앤디씨의 무대입니다. 프로포스! Jerusalem! 노애 screws! enth 노애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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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роб 노애넛 노애넛 노애넛